추리극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랫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의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귀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 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스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약긋 애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